저스틴 권, 권혁석 장노인 쿠바는 미국 사람들에게 시간이 멈춘 나라, country frozen time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쿠바는 중남미에서 가장, 저희가 보기에는 학업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갈급해하고 또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다들 이렇게 되게 젠틀하면서 매너들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쿠바를 가면 거꾸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가 성긴다고 가지만 거꾸로 성김을 받고, 저희가 사랑을 나눠주려고 가지만 거꾸로 사랑을 받고 오는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그리고 쿠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전도를 하기 원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면 이분들은 성교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GMI 성교와 같이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쿠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교에서도 우리 쿠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팀 멤버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우리 쿠바를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사랑하고 쿠바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성교수께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쿠바를 허락하시니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을 다 전개해보고 저희 모든 여러분이 욕을 위해 한국에서 전개해 주식니다. 한국의 축하 공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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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